이게 어디야? 지금 정수가? 아휴, 그래서 아휴, 수홍아. 힌트를 줘. 발 한 번만 놓자. 괜찮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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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됐구나. 아이에스코커. 아이에스코커. 일성상상? 이게 뭐야, 일성상상하고 있는 건가요? 아이에스코커, 자, 가시죠. 아이에스코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아이에스코커. 아, 여기 있다. 어디, 어디. 아, 에스코커커. 에스, 에스. 에스, 에스, 패션. 아아. 아, 찾아왔네. 빨리 가. 아이, 빨리. 아이, 프로가 왜 이렇게. 빨리 찾아, 찾아, 저 옷 빨리. 증명질 내지마, 빨리 가. 여기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정돈. 승질만 급해지고. 정수도, 정수도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딴 길로 가잖아? 그럼 얘도 치고. 지가 힘드니까 딴 길로 가면 우리가. 자기가 뭐라고 그럴 거였는데 이 길이 맞긴 맞는 거 같아, 지금. 그럼요. 프로그램으로 치면 꼭 여론을 좀. 예를 들어 제가 또 길을 안내를 안 하겠어요? 예를 들어 박수용 씨 일로 가려고, 일로 가려고 해보세요. 그쪽 아니다. 그쪽 아니다. 아이씨. 허긴. 허긴. 허긴 내가 급할 거 없지. 나도 괜히. 나도 괜히 마음이 그래가지고. 아니. 저기인가 보네. 얘 표정이 저기인가 봐. 아이에스? 어, 야, 야, 여기 있다. 어디 있어? 어디. 아이에스 코코. 아, 저기 있다. 자, 이제 마음을 잘 가다듬고. 야, 이거 희한하지? 희한하지? 야, 나도 이상하다. 그래, 왜? 이제 여기서 잘 가다듬고. 사람을 오랜만에 본다는 게. 네. 저 지금 손에 땀나는 거 봐봐. 땀난다 진짜. 좋겠다. 형, 좋겠어. 오랜만에 친구 만나가지고. 어, 잠깐만. 여기 맞네. 맞네. 여기 맞아. 아이에스 코코. 자, 가시죠. 형, 형도. 형이 더 반갑겠다. 이제 조용히 하고 쓱크크크크. 얘가 왜 중헌부원해? 너, 너 데려가서 봐봐. 아니야, 쟤. 아니야, 쟤. 어? 뭐 일영이야? 형, 일영이 살 빠졌어. 형, 이렁이 살 빠졌어. 맞아, 맞아, 맞아. 들어가 봐, 한번 들어가 봐. 잠깐만, 이렁이 동생. 잠깐만, 이렁이 동생. 그래, 알지, 알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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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동생이야? 야, 너가 이런데 살 빠진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 형, 너는 동생이야. 나 얘 알지. 어렸을 때부터. 야, 니가 이 용... 제가 막내요, 서웅이요. 서웅이, 서웅이, 서웅이. 같은 동네에 갈아가지고. 승준이랑 형이랑 같이 가끔가다 골목에서 보고. 그래, 그래, 그래. 야, 지금 형은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오늘 외근 갔다가 지금 거래소 갔다 와가지고 아마 창고에 지금 오는 거예요. 창고가 멀어요? 아니요, 바로 여기 한... 야, 우리가 멀어 가니까 정서가 안 보인다, 정서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저는 이제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는... 고생을 또 빌어. 이게 끝, 이게 올해까지 끝났기가 너무 힘들었어, 지금. 야, 이거 SNS, 너는 SNS 하니? 아니요, 아니요. 형, 이 집안이야. 집안이야. 야, 그래서 차키가 너무 힘들었어. 나 해피투게더 해도. 이런 거 찾아가려고 했는데 막 이러니까 막 욕했겠다. 찝어오면서. 저 자식 왜 자기 낫지 않냐고. 안 그래? 다 자식들이 그거 별로 안 써요. SNS나 뭐 이런 거. 아... 그러니까 카톡 안 하시고 뭐 SNS 이쪽은 안 하시고.